우리 성도님 타교의 성도님이신데요 28년 동안 코 안과 입 안에 극심한 가려움증 환절기나 뭐 특별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하는데 한 달에 두 번 정도 꼭 병원에 가셔야만 견딜 수 있을 만큼 너무너무 가려움증에 시달려 오셨고 콧물과 재채기 28년 동안 비염에 시달려 오셨는데요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입 안에 있던 모든 가려움증 코 속에 있던 가려움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치유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